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수업은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오늘 또 증시 개정사항까지 저희를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분이죠.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제는 이제 좀 힘들었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까? 오늘은 뭐 좀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나을 것 같고요. 어제보다는. 느낀 건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좀 주도권이 중소형주를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대용주보다는 대용주보다는 대용주 좀 약간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박병창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대용주는 또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어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당분간 뭐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약간 그 매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중소형주하고 지금 중소형주하고 대용주하고 괴리율이 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어제 사실 보면 코스닥은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코스닥은 장주에 플러스 나왔었잖아요. 네. 오히려 플러스 나왔었고. 코스피가 사실 어제 뭐 중국 인민은행에서 뭐 긴축한다는 얘기가 또 돌아가서 네. 어제 그렇죠. 네. 일단 인민은행장은 뭐 아직 출구 전략 논의할 땐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네. 일단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좀 흔들렸지만 뭐 코스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염소 본부장님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워낙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좀 일찍 자가지고. 아 그러세요. 컨디션이.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코스닥 좋아요? 네. 주말에 흑삼전 탱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꼭 보내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아 우린 보낸다면 보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은 안 하시네.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이슈가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그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관용차를 미국산 전기차로 바꾸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에 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 당사 또 유지용 연구원이 좀 얘기해 준 게 있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에서 생산을 한 차에만 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중에 절반이 미국산 부품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산 지금 관용차량이 한 65만 대 정도 지금 된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1년에 50만 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 가정. 그럼 밧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사실 메리치 증권의 주민은 연구원님도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쓴 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USMCA라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인데 여기서 영내 생산 비중을 이제 62.5%에서 75%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상향을 해야 되는 이제 협정인데 거기서 사실 전기차가 원가의 40%라니까 이제 배터리가 40%잖아요. 그렇죠. 원가에. 그래서 배터리 현지 생산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한국은 뭐 LG화학도 거기 진출해 있고 거기다가 지금 SK이노베이션 조지아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조지아에 진출해 있고 동아기업 같은 기업도 조지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아마 삼성도 투자를 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우리 국내 업체들이 이미 준비가 좀 잘 돼 있어서 이런 뉴스들은 일단은 좀 수혜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테슬라든 GM이든 미국산 전기자동차를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미국 회사가 아니라 Made in USA. 네. 맞아요. Made in USA. 현대차 거라도 상관은 없는데 미국에서 만든 건 된다. 미국에서 만든 건 된다.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를 울산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걸 충족을 하려면 미국의 공장을 안 지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삼성인자가 파운드리 오스틴의 증서라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유재용 연구원이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일단 아직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 알라바마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뭐 엘란트라, 소나타, 산타페 한 39만 대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싼하고 픽업트럭 두 개가 더 투입이 되는데 일단 다 엔진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계획은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바이아메리칸의 시나리오로 가능성을 좀 봤을 때는 결국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아마 기아차하고 모비스 실적 발표가 좀 남아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언급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거는 현대 기아차랑 같이 동반 진출했던 부품사 중에서 약간 이제 전기차 쪽에 좀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트렌드로 가는 거는 좀 불가피하고 결국 뭐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맞죠. 바이든 바이위사이 네, 맞아요. 바이아메리카 확실히 한다고 그랬지. 이런 쪽으로는 안 갈 것 같은데 하시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왔던 연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리쇼링이라고 그러고 제조업 공장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회 고용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이 미국 진출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증권사 보고서인데 다음 달에 MSCI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정기 변경. 이벤트가 항상 있으니까 2월, 5월, 10월, 그러니까 8월, 11월 이렇게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한타 증권의 고경범 연구원이 쓴 자료에는 좀 기대감을 낮추자. 자기가 봤을 때는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은 빅히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줬고. 그런데 대부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4개 종목 정도가 있어요. 빅히트, 녹십자, HMM, SKC 등. 그런데 이 중에 일단 빅히트는 조금 그래야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과거처럼 여러 개 종목이 편입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뚜기하고 LG생활건강 우선주는 편입 제외될 가능성은 있는데 고경범 연구원은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는 좀 남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반면에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빅히트는 거의 편입될 가능성은 90%로 적어줬어요. 오늘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HMM과 SKC 녹십자는 1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좀 확률은 좀 낮다. 그러니까 편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뚜기하고 현대해상이 80% 가능성으로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각각의 의견들은 좀 다른데 MSCI가 기준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좀 유연하게 하나 봐요. 뭐 절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의견은 좀 갈린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빅히트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2월 10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어제 뉴스들이 나왔지만 중국군 지원기업 투자 제한 행장명령이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오늘 중국의 5개 업체가 편입이 제외가 되거든요. MSCI 지수에서. 그래서 많게는 3200억 정도까지 국내 증시로 리밸런시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외국인 자금이 오늘 종가에 한 번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중국 PCD랜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5.2% 올랐고 이번 주에도 1.6% 올랐는데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25%나 낮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고정거래 가격이 아마 이번 달 말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에 또 우리 노곤창사장님과 함께 명쾌하시더만 저는 아직도 인상이 남는 게 예전에 중국이 메모리 추격하는 걸 다 공포심을 좀 느꼈는데 노곤창사장님은 그냥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글쎄요. 제가 진행할 때 경제방향이 딱 나와가지고 땅도 안 팠는데 뭘 고민했을까 터빠기도 안 했는데 터빠기도 안 했는데 진짜 정확히 맞추셨어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0%라고 하니까 0%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점유율 자체가 2분 남았는데 오늘 일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FMC가 열리고 파이리징 인터뷰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중국의 12호 산업이익이 발표되고 셀트리온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저번에 1차였고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나오면 아마 2월 달에 허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 결과 발표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마이 데이터 사업 예전에 예비 허가가 떨어졌는데 오늘은 번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들. 그래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 아까 LG 디스플레이는 엄청난 실적도 있더라고요. 방금 나왔는데. 두 배 정도 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 외에 LG와 기아차 삼성용이 같은 기업들이. 다 서프라이즈 나오죠. 지금 현재 대기업들 웬만한 데는.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3,150포인트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어제 충격에선 좀 벗어날 것 같고요. 다시 어제 코스닥이 역사적인 날이었죠. 천을 한번 찍었다가 밀렸는데 오늘 시초가에 다시 한번 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포인트 정도에 일단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게 진짜 안 좋은 장이면 중소용주가 뭐가 없거든요. 다 망가지는데. 원래 중소용주 더 밀리죠. 더 밀리죠. 그런데 어제 확실히 중소용주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강세장 기조 자체는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중소용주가 좀 좋아질지 아니면 또 하루 만에 대용주가 또 바톤토치에서 강할지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시초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보합 정도에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현대차도 한 0.2% 카카오가 0.8% 정도 일단 오르면서 대체적으로는 어제 급락했던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출발 안 했지만 강보합 정도 선에서는 일단 출발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금호석유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한 4% 정도 올랐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리고 3공장 지금 수주가 다 차있는 상태고 4공장 수주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 3% 정도 주가 올랐고 LG디스플레이가 방금 나온 것처럼 실적이 워낙 잘 나가서 한 3%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더존 비지원도 어제 실적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오늘 일단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하락하는 종목은 최근에 어제 좀 많이 올랐던 백신 관련 녹십자는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한 0.1% 정도 약간 좀 밀리면서 근데 크게 밀리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한 200위권까지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화장품주 중에서 코스맥스가 한 3%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했다고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이라든가 교류 협력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의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출발은 좋은 상황이고 그 외에 삼양식품은 조금 실적 보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주가는 0.3% 많이 나밀리는데요. 일부 좀 밀리고 메리츠 화제 0.3% 하락. 그래서 밀리는 종목들이 일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출발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SFA가 OLED 장비 회사인데 한 3%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오랜만에 SM 좋은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증권사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오늘 상승 출발했고 그다음에 또 중국 소비와 좀 연관돼서 중국이 만약에 개방되면 수혜를 받는 대표 게임즈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 검은사망. IP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한 3% 정도 주가가 상승세로 일단 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MCNX가 좀 빠지고요. 그 NG캠 생명과학이 1.7% 정도 빠지고 G3 BNT가 이게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 만드는 신약 개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는데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 주주분들은 계속 내용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틀 전부터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인크로스, SK텔레콤의 미디어 광고기획사죠. 인크로스가 한 3% 정도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원인머티럴즈가 한 3% 그리고 어제 폴더블폰 관련해서 OLED 관련주가 되게 뜨거웠는데 오늘도 괜찮습니다. AP 시스템이 한 2% 정도 반등은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일단 오늘 좋습니다. 오늘 3,164까지 다시 복원됐고 0.7% 올랐고요. 코스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999.20, 0.52% 그래서 일단 오전장은 양시장 모두 다 흐름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개인들이 정말 주식을 그냥 지르셨죠. 그냥 빠질 때마다 담으셨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에 한 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어제부터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한 700억 정도 지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외국인들이 대용주 중심으로 매도하는지는 오늘 오후까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차량용 블랙박스라든가 또 중국 업체들, 화장품, 시진핑 주석, 약간 수혜주들이죠. 이쪽이 조금 오전에 간 편이고 그다음에 정유업종도 괜찮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관련해서 현대차가 거기에 공장 지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일단 대부분 좋고 역시 신세계라든가 호텔실라 같은 면세점 업체도 일단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등하거나 그런 섹터는 보이지 않고요. 하락하는 쪽은 거의 없는데 일부 반도체 재료, 코로나19 치료제, 자전거 관련 좀 그런데 뭐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기업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충격에서는 일단 오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만약에 진짜 장이 올라가면 정말 강세장이죠. 이게 보통 어제 2% 빠지면 다음 날도 원래 빠지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시장이 오늘 올라간다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네. 더 말씀. 아침에 김 프로님께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증권사 보고서가 거기 관련돼서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이 일단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2.9%에서 지금 3.1% 정도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상향 조정됐는데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경기 회복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서비스나 이런 상품보다는 제조업 기반 있잖아요. 반도체 호황. 그래서 우리 한국에 되게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재고축적이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공급망으로서 한국이 돋보인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너무 안 되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왜 이런 국면에서 한국과 중국만이 유독 이렇게 경제가 좋은지 성장률이 그걸 좀 반증하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 주셨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 12월에 무려 30%나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계속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품과 소재 관련 수출 증가율이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각 산업 내의 수요 회복의 이게 선행 지표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제가 이렇게 먼저 좀 튄다는 거는 이제 제조업 지표로 봤을 때 밑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품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쪽의 의견이고 한국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올해 경제 한투에서 이제 이거는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렬 전망치를 3.1%가 아니라 3.5%까지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단 뭐 비슷해요. IT협방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 부문이 지금 안 좋긴 하지만 백신 효과로 2분기부터는 보복 소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수까지 좀 개선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좀 예상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44%까지 늘어났는데 감염률이 0.01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거의 집단 면역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뭐 아주 시리어스한 부작용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노르웨이 정도 제외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백신 효과가 진짜 나오고 있어서 내수 소비도 확실히 좀 좋아질 가능성에는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IPO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을 따로 떼내가지고 신규 상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KB중권의 정동희 연구원이 보고서를 일단 써줬는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부분의 조선 부분 중간지주회사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고 그 밑에 조선해양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지분은 일단 100%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중공업을 80.5% 미포조선을 42.4% 갖고 있는 한마디로 조선지주회사인데 여기에 대우조선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현대중공업을 따로 떼내가지고 신주 20% 발행해서 상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수소미 암모니아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선박을 만들고 연료전지 사업도 하겠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사업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M&A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 받아서 조선만 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이쪽 그린에너지 사업으로 지금 약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그룹에. 그래서 그래서 아마 IPO를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오후 2시경에 조은경 울산경제부시장과 저희가 인터뷰하려고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평일날 2시에 올리니까 묻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울산의 본점 소재지를 둔 공장을 둔 회사들의 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울산경제를 책임 맡고 있는 조은경 부시장이 굉장히 인사이터와 함께 얘기를 하셨는데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 얘기도 부분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아요. 수소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울산 산업 생태계 새롭게 나가는 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울산은 현대차도 엔진이 내연기관적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는 거고 조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에서는 보고서를 같은 걸 냈는데 이게 일단은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다고 약간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일단은 이런 기업들을 알짜 조선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주가 현대중공업인데 이게 어쨌든 분할로 나가버리면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올해 이미지 센서 생산량을 일단 20%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5G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설치는 돼 있는데 보통 5G망은 통신사가 다 기지국을 설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각 기업들한테 5G망을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현대차가 남양연구소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5G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5G 전략 플러스 위원회인가요? 그게 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기업들이 5G 주파수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파수를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 기존에는 통신사 외에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길을 열어줬 했다고 하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 요새 계속 얘기 나오는데 35조 시동 걸렸다는 어제 뉴스 나왔는데 거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다른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D램이 원래 투자가 좀 많지 않을 걸로 예상했는데 D램 투자가 기존보다 한 3, 4조 정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D램 장비업체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았었는데 여기에 3, 4조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장비업체들한테도 좀 좋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아까 속보 떴는데 예전에 중저가 브랜드 아너를 매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고가 브랜드까지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나왔는데 완전 포기해서? 이제 거의 포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P시리즈랑 메이트 시리즈가 고가폰인데 이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미국에서 수출을 허용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 자체를 매각하려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거랑 비슷하게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카메라 모듈 회사가 사실 예전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아동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애플에서 탈락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 아이패드 모델에 오필름이 탈락됐다는 뉴스가 방금 떴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재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유럽에서 3월 말에 처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플랫폼 모델이니까 그래서 3월 말에 진짜 출시해서 정말 인기를 좀 끌지 현대차는 이제 좀 시험대에 놓여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이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요새 스팸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이거 사라. 그런데 기아차를 여기저기서 추천을 많이 하나 봐요. 이게 스팸문자로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대요. 스팸문자 많이 오면 투자주의 종목으로 걸어버린대요. 하루 정도.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것만 그분들이. 요새 왜냐하면 너무 이슈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만 문자로만 남발하나 봐요. 염숭한 추천주 이렇게도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큰일 났어요. 하여튼 좀 그런 문자나 카톡 그것 좀 주의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식이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문자로 오면 또 이렇게 눌러보게 돼요. 네.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아예 안 누르거든요. 누르면 또 이상한 거 바이러스 필까 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하락반전 해버렸군요. 확실히 어제 좀 급락의 여파가 조금 오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염 부장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